잘 써요. 몸 진짜 잘 써요. 몸을 진짜 잘 써요. 아니 몸 잘 못 써요. 가시다가 가려다가 다시 바디웨이브. 잠깐만 우리 일어나서. 일어나서야 돼 일어나서. 일어나서야 돼 일어나서. 이거 괜히 준비한 거 같아요. 시작. 칠순 잔채 와가지고도. 진짜요? 아버님 칠순 잔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거기에서. 거기서 백둥키를. 백둥키가 뭐야 백둥키. 백둥키인데? 보여줘 한번. 사도 이상하지 않아요? 사도. 사도. 투나. 투네? 대사는 없어? 지금 하면서? 지금 대사하고 있어요. 아 나는 또. 3도가 괜찮지 않아요? 아 나 계속 할 게 없네. 그러면. 오케이. 이렇게. 아 맞았다. 따라라따따따따따따따. 이런 장면인데. 학교에 갈 때 또 약간 문학소년이었다고. 그런 대로 좀 썼지. 뭐 예를 들어. 제목이 너 없이 난. 너 없이 난. 나 없이는 난 점점점. 허브큐가 없으면 모캔디를 먹으면 되고. 핫브레이크가 없으면 자유시간을 먹으면 되고. 시대성 나온다. 그치만 너 없이는 난 점점점. 뭐 이렇게. 제작진인데 무슨 왕자병? 해주세요. 넌 생긴 것도 별로고 몸매도 그저 그런데. 나랑 잘 어울리는 걸 보니까 공주가 틀림없구나. 고등학교 때 쓴 거잖아. 어우 나 소름끼쳐. 너 없이 난. 너 없이 난. 또 혹시 기억나는 것도 재미있는데. 이러고 얘기할게요. 문학소년이라기보다는 그냥. 코미디죠 코미디. 안 좋았어. 나 혼자 시집처럼. 시집처럼. 그게 뭔 시집이냐 또. 정석아. 매니큐어를 하거든요. 매니큐어를 하는데 공연이 잦으니까 매니큐어를 지웠다가 또 와가지고 공연하고 이거.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매니큐어하고 그냥 다녔어요. 그런데 이제 주유를 하는데. 얼마요? 카드요? 딱 이렇게 주는데 받는 사람이 얘가. 매니큐어. 약간 이러면서 이제 가서 그때부터 그게 굉장히 의식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다음부터 주위할 때 어떻게 주냐면 카드를 이렇게 줬다. 야 욕하는 것 같은데. 야 그러네. 욕하는 것 같은데. 여기잖아. 핫도그 사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. 형 이걸 처음 써먹자. 핫도그 3개 주세요 했는데. 플리즈 핫도그 월드 이렇게 된 거예요. 이제 핫도그 3개. 아 3개. 핫도그 3개 주세요. 플리즈 핫도그 월드. 아니 월드. 월드를 3개로 나왔어. 아니요. 아이스 월드? 핫도그 3개 주세요. 3개 주세요. 핫도그 월드. 아니 하여튼 돼 잘 돼. 형 상훈이 형 거짓말할 때 호흡이 있어요. 뭐예요? 그때. 너 연기를 잘 써야지 뭐. 원래 그렇게 하고 돌아? 어? 어? 우와. 뭔지 알지 못해. 아까 잠깐 이렇게 쳐다보는데. 바로 야 너도 연기를 할 수 있어. 이거가 나는 거야. 나도 하도. 그렇지. 어우 씨. 또 cluster circle. 뭐를 해야 하면. 이제 cl HIV까지 해피 한il student Stitch. 언제ulin 지지 받고 계 cellphoneàng이 명절하여. 아직도 그 있는 공간이 나와요. zag